자 봐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화면에서 여기에 손가락이 보이지? 그리고 여기에 마이크가 보이죠? 여기 이게 보이지? 이게 보이는 사람은 공부하면 안 돼요. 어떤 한 학생 중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칠판만 보이게 해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정도의 집중력이면 딴 일을 찾아오시는 게 나아요. 내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정말. 이게 안 보일 정도로 집중하셔야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그 정도의 집중력 안 되면 안 돼. 왜 그냥 다 놓쳐요. 분명히.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현장 강의할 때 질문하러 온 애들의 대부분은 혼자 세계라고 들어가요. 나는 거의 안 가르쳐줘요. 왜? 다 했던 얘기를 질문하거든. 너 뭐 했냐 그러면 적었대. 그래서 내가 필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받아 적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 외우고 정리하고 외우고 유형별로 또 문제에 적용시키고 이래봤자 성적 안 오른다니까. 내가 백날 해봐라 성적 오르나. 안 올라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안 올라요. 죽어도 안 올라. 완전 바꿔야 된다니까. 초집중해야 돼. 모든 거 다 놓치기 전에 초집중해야 된다고. 웬만하면 딴 거를 내가 지금 안 집어넣으려고. 여기까지도 신경 쓴 거야 사실. 이거 와이드하게 잡아주실래요? 위에 이것도 내가 안 집어넣으려고 한 거잖아. 옆으로 가다 보면 보통 여기 나무 토막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별로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 칠판만 보이도록 집중력을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근데 이런 걸 핑계두고 공부를 안 된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집중해야 돼. 이건 전쟁이야 전쟁. 누구와의 전쟁이야. 자기 자신과의 전쟁. 남들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바보예요. 남들 이길 필요 전혀 없어요. 자기만 만점 받으면 돼요. 선생님 상대평가잖아요. 만점 받으라니까. 그러니까 상대평가지만 전 국민이 만점이면 전 국민이 1등급이잖아. 만점 받으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